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험소몰이 있는 본원에 와 있습니다. 저희 합격의 법학원은 몇 개의 로컬캠이 있는데 여기는 본원이고요. 제가 강의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본원이에요.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그런 본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입구역이 교통이 좀 더 좋아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지하철 2호선 타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셔가지고 4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저희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그런 본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본원인데 본원에 한번 와보시면요. 본원은 정말 너무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에서 강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교통의 편의상 서울대 입구역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원의 지하에 가면 수험서 몰이 있어요. 본원 지하에는 굉장히 잘 구성된 온라인 팀도 있습니다. 온라인 팀은요 완전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팀의 옆에 보면 또 디자인 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교재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 팀에서 다 디자인을 합니다.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의 모든 교재는 전부 다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는 출판사를 끼고 책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문의하세요. 어? 이지선 교수 강의를 들어야만 책을 살 수 있는 거야? 난 책 궁금한데? 막 이렇게 이제 문의도 주시고 되게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마음먹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강의 시간에 아예 강의 교재를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립니다. 책도 다 드려요. 책도 pdf 파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저희밖에 없어요. 그게 왜 되느냐? 출판사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출판사도 이제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일단 책을 내면 그분들 이웃 남기게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서점에서 판매하면 서점에 이웃 돈 남기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책값이 그리고 막 이제 또 뭐 강사도 또 돈을 또 이웃을 남겨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다 그런 이유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pdf 파일로 마음껏 막 뿌려요. 저희는 수강생들이 오직 공부하는 데 편하면 된다는 거죠.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저희는 아예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선생님들 합격하시는 것만 저희는 생각할 따른 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재도 막 파일로 막 다 드리는 거예요. 강의 자료 뭐 교재 이런 거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아십니까? 한번 공부해 보세요. 모바일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죠. 시험 때 단거나 할 때 마음대로 오릴 수 있죠. 종이책 그 두꺼운 거 비싼 거 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 책은 뭐 출력해서 마음대로 오리세요. 자 그리고 책값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저렴합니다. 사실 만 원대면 다 사고요. 만 원 안 되는 책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강의 교재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저희는 전혀 책의 이윤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도 끼지 않고 서점도 끼지 않아요. 학원에서 그냥 팔아요. 자 학원에 직접 오셔서 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수험서 몰이 있어요.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제 책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두 번 놀라요. 한 번은 책이 너무 얇다. 아 근데 여기서 적중 다 나와. 이걸로 놀래요. 책이 얇은데 왜 이렇게 적중해? 이걸로 첫 번째 놀래시고요. 두 번째는 아 왜 이렇게 싼 거야? 이거 내가 책값 제대로 본 거 맞아? 이래서 놀라세요. 자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저희는 출판사도 끼지 않고 서점도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 자체에서도 오직 종잇값만 받고 선생님들께 저렴하게 무료로 드리는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한테 상담 오시고 이러면 제가 책도 선물로 드려요. 사실 한 권씩 드립니다. 책이 재고가 있을 때 없으면 못 드리는데 있으면서 드려요. 사실 그게 다 저희는 책으로 이윤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고 이지선과 함께 하신다면 책값 걱정은 노예요. 그리고 책은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책 안 사셔도 되는데 강의 안 듣지만 책은 사고 싶다. 그런 선생님들은요. 저희 수험서몰에 들어가 보세요. 학원 홈페이지 수험서몰에 들어가시면 정말 놀랄 겁니다. 아니 이게 책값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면 또 놀랍니다. 거기서 다 나왔어. 이렇게 놀라실 겁니다. 자 이지선 강의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은 저희 학원 수험서몰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책 뒤를 보세요. 인지 이런 거 안 붙어 있어요. 인지가 있어야 저자한테도 돈도 가고 학원 출판사로 돈도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인지 자체를 붙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종잇값만 받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학원도 저 개인도 그 누구도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점에 책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이윤이 안 남는 책이기 때문에. 아니 책을 팔면 권당 뭐 얼마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서점이 밑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을 저희는 수험서 모래에서만 판매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지선 유아이명의 책을 서점에 배포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직 선생님들 저렴하게 책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정말 pdf 파일로 다 드리기 때문에 pdf 파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책은 종잇값만 받고 드리는 거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오직 선생님들은 공부에만 몰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연간 풀팩을 수강 신청하시면 또 두 번씩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2배수 그냥 다 2배수입니다. 누구나 다 2배수예요. 풀패키지 선생님들은 인강 선생님들은 1.5배수이고요. 자 그래서 강의도 넉넉하게 다 들으실 수 있고 환불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냥 듣다가 환불해도 이렇게 많이 돌려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환불도 그 다음에 또 수강기간도 또 교재값도 너무나 저렴한 그런 오직 선생님들의 합격만 일구월심 바라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선생님들을 정말 사랑하고요. 저는 합격만 하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책이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저희 수험선물에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